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임박한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고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남서부 도시 그린다비크에서 마그마가 수인에 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 당국은 지난 10일 밤 이 지역 주민 3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에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지난 2010년에는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 폭발로 유럽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이는 대혼란에 빚었습니다.